야.. 쥐지라매.. 와..어떻게.. 요기 박냐? 아니.. 전함이랑 수장함이 라인을 버려서 같이 버리는 건가.. 너무 힘들어.. 고생한 것 같은 경우에.. 아.. 대단한 것 같은 경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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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전압이랑 수장압이 라인을 버려서 같이 버리는거면 내가 뭐라 아네 시작부터 버려? 시작부터 같이 버리면 모르겠는데 지가 버려 시작은 좋네 시작은 좋아? 아까 썬더라도 시작은 좋았는데 너무 뒤에 쐈다 이거 시작부터 버릇 저의 탄을 맞고 불러라 겁나 나 왜 계속 미네 손타를 뒤로 쓰고 있지? 내가 지금 쟤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거 봐 아무리 느리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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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체 왜 저기 가서 죽었을까 뭐 저기 섬 돌아서 쏘면 뭐 아타고? 아타고? 바야를 잡을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한건가 아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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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진정해 쟨 또 왜 저걸 쏘면서 쳐나와 아이고 진짜 아이씨 그걸 또 도네 그걸 직진해야지 돌면 더 뚫리지 이제 후진할거거든 아이씨 아이씨 소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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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그렇게 뒤졌거든. 내가 하얏테가 아까 그렇게 뒤졌어. 내가 잘 알아. 크라켄 필요 없고. 이겼으면 좋겠어. 난 크라켄 필요 없고. 내가 큰 거 안 바래. 확률 50%짜리 이기는 거. 응. 내가 큰 거 바라나? 나 확률 50%짜리만 있으면 돼. 이기는 거. 난 크라켄 필요 없고. 예인 병. 난 크라켄 필요 없음. 아니. 그니까 그렇게 봐. 진짜 잘 안till. 난 크롤 안이 없었네. 아, 이거 배는 느린데 저게 계속 착각을 하게 되네 두 번 나눠서 간다 정말 놀라운 사실, 나눠서 쐈는데 처음 쏜 게 맞았어 첫 번째 쏜 거 너무 앞에 쏜 거 같아가지고 뒤에 거를 좀 뒤에다가 쐈는데 첫 번째 맞았네 아, 나 진짜 너 왜 그렇게 타니 계속 그렇게 나가 아니, 이렇게 자기 라인 지키면서 밀면 끼는데 어? 아니, 왜 그게 안 되냐고 오 아니, 누가 뭐 주구장창 캡에 박혀있는 거 원했어? 어? 아까 유구모 이거 각 안 나오니까 살짝 뺐잖아 어? 출발 상황 안 나오면 그냥 빼가지고 아구끼리 붙으면 되는데 뭐, 뭐 어려운 걸 시켰는 뭐, 그, 아니 그게 어려운가? 아, 꿋탐탐 근데 저거에는 시타가 안 터질거야 타이쿠방위 시스템, 풀모드에 개기기 아 잘 갈린다 아 다 잘 갈린다 다이쿠방위 시스템 저놈 저거 쥐지라면서 왜 틀면서 다니냐 그만 틀어 어 저거 피하고 다니네 나쁜 놈의 새끼 이거 그걸 섬지에 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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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콕콕 들어 어? 쥐지라며 테르 Airl Ela 엘 야 쥐지라며 F.하! Hell H.하! 와 어떡해, 요기 방이야? 야 쥐지라매 와 어떻게 요기 박냐 저기 아예 가게 안 나오는 곳이거든 저기가 아 살짝 아래였어 아 진짜 개나빴다 아 진짜 개나빴다 넌 그럴 수 있어 8티어니까 아 진짜 개나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